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다. 나 배고팠거든. 아, 배 됐네. 나 결혼 너무 하고 싶은데. 우은함의 조언이야. 어. 어? 네가 살아오면서 꼭 이 사람 결혼하고 싶다. 응. 그런 위기의 순간이구나. 치우고 설거지하기. 네? 아, 이거 진짜 놀라고 시켜. 조마조마하고. 미치겠다. 긴장감. 이야, 월드컵 4강 이상이었어. 아, 이따다, 이따다, 이따다. 아, 와. 해방. 나는 해방타운 가온다는데. 지훈이가 다쳤어요, 살짝. 해방도 나와버리고. 진짜. 어때? 어때? 맛있어? 엄마랑 공원 나오니까 좋아? 좋으세요. 어? 진짜로? 응. 봐봐. 해방타운에서 내 취미를 갖고 싶었고. 나이스. 둘.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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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너무 쉬워요? 누워, 빼.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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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조심, 조심, 조심. 이거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에요, 내 거요? 오, 오, 멋있어. 오, 오. 좋아요. 더. 그 느낌, 그 에너지. 하나, 둘, 쓴, 넷, 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